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보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상업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를 삼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나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국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가나한 성에 들어가기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열정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는 그 말씀과 교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데 가나한에서 풍요함을 누릴 때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40년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또한 척박했으며 여러 모습으로서 참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인데 이제 가나한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물건으로 또한 우물로 포도나무와 감남나무로 배불리 먹게 하리라.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게 뭡니까? 만나였죠. 물론 하나님께서 매일 빠지지 않고 주신 음식이긴 하지만 그 만나라는 것이 도무지 무슨 맛인지 모른다. 이게 도무지 뭐냐라는 의미가 바로 만나 라는 단어의 뜻인 것처럼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긴 했지만 그게 어떤 풍성한 다른 과실이나 또한 고기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 때문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도 주셨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힘든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오다가 이제 가나한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삶의 형편이 달라지면 예전 일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 또한 자신들의 책임마저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잊지 마라 라고 했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흔히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 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짐작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되면은 아 그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모세는 권면하는 겁니다. 잊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해 가면은 경외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에 그 본래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경외는 영어에 보면 fear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지요. 물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겁내하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외라는 단어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경외하는 것, 그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14절 말씀에는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에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가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들어가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 그 신들을 숭배하고 또한 우상을 만들고 그 모습을 하나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잘못된 것,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붙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한 일,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고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게 어쩌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가난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고 선량한 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량, 그리고 정직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라.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어떠한 도덕적인 규범에 얼메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으로써 하는 건데 그 자발적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새 개명을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새 개명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없었던 개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개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가난에 들어가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